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쟁 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하우스에 가서 난실공사를 하루쯤 쉬고 싶어서 어머니 난실로 한번 왔습니다 어머니 난실로 와가지고 어 요즘 날 오늘 저희 지역이 이제 첫눈이 왔기 때문에 어 난방 관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니 난실에 왔구요 어 이 앞에 있는 개체는 제가 작년에 체라난 품종 이에요 작년 체라난 품종 인데 어 식재를 커피컵에 했어요 커피컵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예전에 했던 사용했던게 있어가지고 커피컵에 해도 난초는 잘 잘하네요 음 난 좀 잘 자라고 요 개체 요만큼은 올 신화 올 신화를 한 두개정도 받았습니다 두개정도 받았구요 어 요 개체가 이제 그 산 그 하발지에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생강 폭탄이 한번 있었는데 한 20초 가량이 한방에 슈팅돼서 올라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입 길이는 한 젤 기른 것은 한 22cm 정도 되구요 지금도 이 토끼 쪽으로 잘린 것도 있어요 잘린 것도 보면 보통 한 20cm 이상은 넘습니다 넘고 이제 지금 아직 다 성장이 들 된 이런 신화도 있구요 예 그런데 어 여기에서 무늬종이 터져 주네요 세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보시면 입이 엄청 까랑까랑 합니다 까랑까랑 하구요 진녹의 무광변 이에요 진녹변 이고 자 보시고 보시면 이렇게 어 또 야구빠따변 입니다 야구빠따 네 이제 두화변이나 이런게 죄는 아닌것 같습니다 예 기부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조금 골이 좀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어 입입성이긴 한데 두화를 기대를 할 수 있는 품종은 아닌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이 신화축도 보면은 떡잎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위를 쭉 뻗어 있네요 혹시 모르죠 이런 데서도 어 또 두화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꽃이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제가 잘 배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올 전진축 입니다 이 이쪽이 올 전진축 인데요 이 전진축이 보시면 어 입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예 입이 한 0.8 정도 0.7 에서 0.8 정도 나오구요 폭이 그리고 길이가 어 한 22cm 정도 됩니다 22cm 정도 되는데 모양이 참 잘 갖춰졌어요 야구빠따변으로 이렇게 음 처마입도 이렇게 야구빠따변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끝이 쭉 뾰족한 것이 산반성을 이렇게 보시면 산반성을 내재하고 있는 거죠 산반성을 내재하고 있고 연민산반처럼 쭉 빠져 있어요 조금 끝이 연민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산반이 산반성 감호가 하나 터졌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요 입장 인데요 표현이 잘 될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약해 가지고 호출은 맞는데 거치때면 장갑이 옆으로 맥선 옆으로 배골 옆으로 이렇게 호출이 하나 터졌어요 무광의 진녹... 아니 무광변은 아닌데 진녹색변이라 표현이 잘 안됩니다 예 이쪽에 보시면 뒷면도 호출이 기부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쪽으로 배골 옆으로 이쪽에 호출이 이렇게 터져졌네요 예 감으로 터졌는데 어 저는 그 무인종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고요 어 입변식이기 때문에 어 모양이 상당히 잘 참 잘 갖췄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워서 한번 볼까요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무인종이 터져져서 제가 어 베란다 난실에서 키우다가 그 배양하면서 내 아우스 배양장에 가서 내 난실을 짓게 되면 그쪽으로 가서 좀 배양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어 염육을 좀 더 발전시키고요 좀 그렇게 해서 좋은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단추네요 자 요렇게 우선 입이 더 밤에 그 호출이 터진 것도 호출이지만 입이 더 밤에 들기 때문에 내년 신화를 기대하면서 좋은 화양의 꽃도 나온다면은 더할 나이 없을 것 같고요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네 그런 품종이고 어 지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난쟁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 난실진이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응원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난쟁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